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선유도서관이 독서동아리 작당 모의의 신규 회원을 모집합니다. 3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매월 첫째 셋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성인을 대상으로 도서관 내에서 진행됩니다. 작가 박완서, 헤르만에세, 한강, 파울로 코엘료, 백은선, 로이스 로리의 도서를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아리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